본교 언론인연합회의 총학생회 탈퇴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언론인연합회는 언론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본교의 구조는 언론사가 총학생회에 속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재 구조에서 각 언론사들이 학교 본부와 학생회를 감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언론사의 역할은 서강대학교 학우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학교 본부와 학생회를 감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인연합회라는 기구 속에서 언론사가 결과적으로는 학생회의 하부 단위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언론사가 학생회를 감시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인연합회가 학생회를 탈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언론인연합회의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의결권 박탈. 언론인연합회 세맞단 구성 불가입니다. 현재 본교는 언론인연합회 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언론사라는 것은 행정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사가 의결권을 행사해버리면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일부 소식들을 이제 총학 쪽에서 들어온 거를 언년을 통해서 다시 기자분들께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게 될 거고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달리 총학생회와 언론사 간에 보다 더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기에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대측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 학생 사회에서 언론사가 갖는 역할과 영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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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